브라보 6 와우 렌트 양수 브라보 6 브라보 6 몇번 보는거죠 뭐라고있지 거래중이야 저 혼자 장치네 그래 카라틀한테 뭔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알아내야지 경비는요? 제가 처리하죠 혼자 재미보지 마 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바다 죽진 않아 제압룡이니까 CIA 꺼내요 우리 방식이지 경비한테 써서 놈한테 접근하면 돼 다음은 철수 신호해 알겠습니다 제로색스 상황은? 현장끼리다니 일정에 대해 말하고 있어 언제야? 오늘밤 계속 알아낼 화물이 뭔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돼 알겠다 지리네 오우 하이 카라틸이 다리를 지키는 것 같아 이동에 가지 헬로우 어이씨 아줌마 너 관심을 안 좋아 잠깐 카라틸 정비 돌 다리 끝 쪽 보입니다 무기는 잘 숨겨도 흩어지는지 보자고 좋아 한눈 간다 알겠다 내가 한눈 따라갈게 전 다리 쪽에 있는 놈을 막겠습니다 이동한다 왜 그래 어제 너무 많이 마셨지? 경비 처리해 날이 클리어 잘했다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와 저 원 옮기는 건 사람이야 VRP 하나가 미국으로 가려한다 누군데? 하산 자유 하산 자유하니 소령 그럼 멕시코에 있다는 소리잖아 빨리 가서 놈을 막아야 합니다 카라틸 놈한테서 정보를 얻어야 돼 하산이 미사일을 미국 근처로 넘기면 사상자가 넘쳐날 거야 어떻게 할까 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놈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경비가 더 있을지 몰라 현장을 전부 살필 시간이 없어 주의를 걸어야 돼 나한테 방법이 있어 카페에서 보자 까지 어디 가야 된다 카페 카페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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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체크 이게 뭡니까 디코에 수류탄 두고 보라고 나스웨한테 가 시작하자고 나스웨한테 가려고 골목길 가 난 너 말 잘듣는다고 너 뭐 더 이상 나도 합리한다 경비 차례, 그쪽으로 갑니다 대인님 빠르게 가자고 난 철수를 준비할게 다리에서 보자 이동한다 덕치고 조명이 떨어와 워처1 패키지를 확보했다 그쪽으로 간다 알겠어 카르타의 뒤쪽입니다 조회가 와우 누가 이렇게 된다고 앞장 상처 상처 놓고 가자 경비가 온다 나머지는 내가 맞지 경비 처례, 그쪽으로 갑니다 대인님 이동한다 덕치고 조용히 따라와 경비가 온다 경비가 온다 왓처1 패키지를 확보했다 그쪽으로 간다 알겠다 카르타의 뒤쪽입니다 조회가 왓처1 그쪽으로 보인다 납돌이 좀 확인해 나도 간다 경찰이 오니까 조심해 3분 남았어 빨리 처리해 가야한다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라고 조사기 가져와 울면서 클리어한다 왓 왓 왓 이대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되면 CCTV나 이런게 안 들리나? 잘 태워 얼굴 다 까고 하는데 잘했어 잘했어 둘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핫산이 있는 곳을 알아낼지 놈이 귀환하면 얘기 좀 해 보잖아 입을 열까요? 안 열면 열게 해야지 그럼 안 열면 열게 해야지 안 열면 열게 해야지 그럼 안 열면 열게 해야지 들어갈 아홉 동시에 안 열면 열게 해야지 두 번째로